아뇨, 뭐도 안하고 그냥 맨손으로 파겐... 어우, 얘는 돈을 집어가기 힘들게 숨쳐가기 힘들게 책 사이에다가 만났다? 이렇게? 책 사이에다가 놔서 가져가기 힘들게 나쁜 놈 예, 시작하자마자 맨손 파이터는 이 장갑 얻으러 와야되요 어떻냐? 권투선수의 장갑 카즛이 이 장갑 끼면은 이제 그때부터 조금 할만한지거든요 화염과 어둠구 파괴 방법인거 같은데 아니, 화염과 어둠구 파괴 왜 한소문기가 증가해? 제기라 어... 지구력 피해 필요없어 중갑 장갑 입고 예, 하는 맨손 전사 말고 그냥 카즈 권투 장갑 끼고 하는 맨손 전사가 예, 하는 맨손 전사 말고 좋죠 그러면은 예, 중갑 못 입어요 야, 가자! 오, 탈모다 탈모예요 오오 쟤, 라이팅맨 볼트다? 쟤, 번개 화살이에요 벗, 그냥 번개 아냐? 급수가 높은, 마, 마도사란 소리죠? 쟤, 놀라워 싸우는거야 지금 라이팅맨 볼트 쓰는걸 봤거든 내가? 야, 비켜봐 에스본 나, 숨어야대 아, 나, 나 숨어야된다니까 아, 나, 나 숨어야된다니까 아, 나 미치겠네 자, 일단 자, 일단 마법사 마법사부터 죽여야돼 마법사 마나를 아주 쪽쪽 빨아먹어요 마법 못쓰는데 근데 마나, 마법쓰기 시작하면은 까죽나지거든 자, 좋아 오우 오우 야, 마법책 좀 마법책 많이 나오는 던전이 있거든요? 이게, 노상점 마법사면은 마법책 얻는게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마법책이 잘 나오는 던전이 있어요 근데 마법책이 잘 나오는 던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스켈렉톤 그, 마, 그 메이지가 있거든요? 야, 와 야, 가자 스켈렉톤 메이지가 그거를, 아 얼굴, 얼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생 !!!!!!!! 퍽 킁H 킁ển 킁 머리는 툼레이더 리부트에에 있는 툼레이더, 그 머리카락이고요 예, 뭐 입술은 빨갛고 눈, 눈까지 빨가면 뱀파이언데? 킁 thành 킁 오우우우우우우 오오오 야 야 야 야 쟤 왜이렇게 쎄 야 헬프미 S번 S번 헬.. 헬프미 기먹은 해피드? 쟤 왜 나왔지? S번 헬프미 얘 어디갔어 야 S번 가자 야 너 거기서 뭐하냐? 쟤 뭐하지? 야 내가 가야지 따라오나? 난.. 나 여기 갇혔네 또 아니 나.. 난 여기 또 갇혔어 나 미치겠네 아 나 왔다 오케이 일단 나가보자 일단 죽여 자자자자 죽이구요 야 여 가봐 포스로다로 내가 밀어줄게 아니 야 이.. 이쪽에 어 얘도 왔네? 물통 잉크병 쟤가 말 열심히 하던 그대로 갖고 있구만 됐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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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요 아 지금부터 뱉어 나 사람 미치 .. 아.. 쟤.. 적이 지금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거구나 오우! 오우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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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못.. 지금 잘 못했어 자 피하구요 야 기저는 기저는 여기까지 외운거야 오 오케이 파괴 마법 파괴 마법 자 활 마법 하나 찍구요 자 25% 증가 데미지 25%가 증가합니다 데미지가 25% 증가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데미지가 다는게 보일거야 그래도 안보이잖아 그래도 앞이 깜깜한데 아 아 참네 빨리 죽어라 죽어 오 에스몬 왜왜왜왜 오오 야야야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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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없어요 그냥 HDT 리모델드 CBB용 그거 하나 설치한거에요 야 어디갔냐 에스몬 야 에스몬 가자 야 넌 여기서 뭐하냐 저 기저 때문에 안오는거같은데 저 기저 때문에 안오는거같은데 아 그래요 함부로 쏘지마 함부로 쏘지마 화용화살로 쏴 오케 오오케 기사의 쪽지 가까이 가지말고 상관하게 즉시 보고하도록 이라고 했는데 가까이 왔어 그러다 죽었지 쯧쯧쯧 쯧 나 따로 깐거 없는데 리모델드 HDT 암호 이거밖에 없는데 가자 자 온다 파격마급 30 안됐구나 쟤네들하고 싸우스 된거였구나 자 가죠 쟤네들하고 예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지 에스몬 하아 다 에스몬 안 따라온다 쟤 이제 체중을 많이 늘렸죠 체중을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에스몬 또 어디갔나 아 나 미치겠네 에스몬 계속 저기있네 야 너 왜그래 너 왜그래 얘도 적됐어 얘도 적됐어 하아 야 정말 얘네들 다 죽여야지 쟤 나가나 야 가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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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아 아 이제 버그 걸린거 같은데 아 너 일로와봐 찍히지도 않네 찍히지도 않네 어 이거 찍히지도 않아요? 아니 야 이 야 이거 찍히지도 않으면 어떡해 야 야 와봐 니가 필요하다 아하 나 그럴까? 야 야 야 찍히지도 않아 어어 참 이리클났데 야 진짜 버그픽스를 야 언오피셜 패치 뭐 1.92 패치할 때까지 이씨 버그가 이게 안고쳐진다는게 말이 돼? 여기 문제가 진짜 많았던 곳인데 문을 안 열어주는 안 열어주는 버그 안간 안 따라오는 버그부터 시작해서 아 그냥 가보자 모르겠다